사랑하는 자친구들 사랑하는 자친구들 사랑하는 자친구들 사랑하는 자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자의 사랑이에요 오늘은 사랑하는 자자자잔 동물타워를 뵐거에요 동물타워요? 동물들이 정말 귀엽지 않나요? 근데 사랑아 동물에도 널 레벨이 있나 타워에? 네 맞아요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양이 제일 쉽고 악어가 제일 어려워요 그럼 중간이 뭡니까? 중간은 오리네요 오리? 근데 오리가 엄청 높은데 오리옹타워 가보자 사랑아 오리요 오리? 오리오리? 오리 한번 도전해봅니다 왜 보지요 오리? 오늘은 타워를 3개만 올라가 볼게요 다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제일 길기 때문에 이게 5분 정도 걸릴까요? 한번 가볼게요 오리타워 올라갑니다 오리는 노란색 깨깨 중간 난이도입니다 중간 난이도 만약에 시간을 봐서 피 볼게요 피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시간을 봐서 너무 쉬운 건 패스하고 가장 어려운 악어로 바로 갑니다 악어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네 어려운 걸 도전해봐야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입니까?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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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 중에 하나 벌써부터 이게 몇 단계더라? 자 이게요 중간단계 중간단계 6단계입니다 6단계 6단계라고요? 6단계도 어렵는데 총 11단계였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좀 난이도에 맞춰서 양타워 하고 싶었는데 양타워? 그럼 여기 갔다가 양타워 한번 가보자 양타워 레벨 1이기 때문에 아 레벨 1은 너무 쉬운데 그래도 하고 싶어요 자 이건 레벨 6입니다 11단계 중에 딱 중간 중간 자 중간 오리타워 올라가고 있습니다 5,6 중간은 5,6 정도 될 것 같네요 자 5,6 5,6 난이도 5,6 네 이거 6입니다 6 자 올라갑니다 점핑 점핑 자 지금 왼쪽에는 오리 간판이 있구요 오리 간판 아직도 한창 남았는데요 한창 남았어요? 빨리 올라가야겠다 빨리 올라가야겠다 네 오케이 자 올라가볼게요 네 저희가 보통 한 10분 정도 예상을 하고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지금 어 넓.. 넓은데 넓어 넓어 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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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지금 좀 점프맵을 단련시키고 와가지고 자 오케이 피는 괜찮아요 아 지금 녹색이야 피는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세요 자 오리타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리타워 아 근데 제가 지금 점프맵을 단련을 하고서 왔는데도 굉장히 다리가 떨려요 자 이게 사이사이가 상당히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아직 6단계인데도 이런 오케이 아 6단계 아 6단계 어려워요 피 피 피 좀 회복하고 자 피 회복했습니다 피 회복하고 올라갈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동물타워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물타워 자 한칸 한칸 오케이 여러분 제가 또 어떤 타워를 해볼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하하하하 자 여러분 가고싶은 타워 말씀해주시면 사례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어 이거는 네온피 괜찮아 네온피 네온피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골라요? 이거 찍어야 돼 저 친구 온다 지금 빨리요 빨리요 나 몰랐다 저 이거 안해봐서 몰라요 아 어 아 앞에 있는 친구가 지금 지금 친구들 머뭇머뭇 타고 있는데 우리 친구 찬스를 써볼게요 친구요 오오오오오 오 오오.. 진개 우리 친구 다 알고 있어요 Yes 아 저 친구 알고 있었어 친구만 떨어지지 않아에요 잘하는 친구인데? 올라갑니다 올라가 기다리고 있어 아! 긴장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땡큐 오! 기다려주는 착한 친구네 기다려줘 기다려줘 이 친구와 함께 오리타워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갑니다 떨어지면 안돼요 지금 앞에 있는 친구가 길을 잘 찾고 가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앞에 있는 친구도 잘하고 있는데요 자 오케이 이 정도는 뭐 회오리 자 천천히 천천히 자 가고 있습니다 아 앞에 있는 친구가... 아 이거 어려운 거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친구 먼저 갔어 친구 어디 갔어? 먼저 올라갔어 아 올라가고 있네요 아 친구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리타워 거진 다 온 것 같은데 아 아닙니까? 아직 멀었나? 아직 좀 더 가야 됩니다 자 지금 거진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친구가 상당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오 잘하는 친구네 아 떨어졌습니다 친구가 계속 안되는데 떨어지면 안되는데 이 정도는 엄청 높죠? 오 엄청 높아요 오 여러분 오리타워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리타워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오리타워 올라가서 자 시간이 나오면 저희가 아주 쉬운 양타워 정도 양타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타워 이거 거의 뭐 오리타워 진짜 아 오리타워가 중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좀 어려우면서도 높네요 자 오리타워 어려우면서도 높은거야 어려우면 좀 낮아야되는거 아니야? 자 아 앞에다 중간 나는 처음에 이거 안해봐가지고 아빠가 오리타워 걸릴줄 몰랐죠 그냥 너 원하는 거 이럴 줄 알았는데 중간에 왔어요 중간에 왔어요 오 이럴 줄 알았는데 자 오리타워 한번 가보시죠 네? 오리타워? 제일 긴건데 아빠가 그냥 바로 선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빠 픽인데 아빠가 한번 해보시죠 아 자 오리타워 이제 거짓나가 온거 같은데요 아빠 거짓이라뇨 빠바밤 자 올라가죠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자 오리타워가 동물타워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잘 볼거에요 어? 자 피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피괜찮아요 좋아요 나잉 자 여러분들이 점플룩을 잘하려면 이거 해올리야 잠깐만요 아 아 이거 해올리 높겠니까 뭡니까 해올리 여기서 떨어지면 저희 양타워 갑니다 아 아니군요 양타워 안가도 되게 잠깐만 이거 어려워? 오케이 아 오 요리씨 떨어지면 이렇게 제목하고 갑니다 오리타워 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리타워 오리타워 아 아 아 아 아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진짜 찍을 수 밖에 없어요 잠깐만요 볼 수 없나요 똑같나요 다 똑같아요 아 이거 어디로 가나 자 여러분 여기서 떨어지면 우리 양타워 갑니다 왼쪽으로 왼쪽 아 아 네 자 우리가 왼쪽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것도 왼쪽이야 이거 어 왼쪽이 아니라 왼쪽? 왼쪽 왼쪽이지 자 좋아요 좋아요 다 왔습니다 아 진짜 오리타워 아 오빠 한참 남았어요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다 온거지 뭐 이렇게 이렇게 오리타워가 쉽지 않네요 이게 아 이거 거의 뭐 악어타워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악어타워가 11단계로 가장 어려운데 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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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이야 어렵습니다 이건 뭔가요 투명인데 투명인데 자 여기서 떨어지면 저희 양 양타워 갑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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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자 집중 자 여러분 동물타워는 오리타워를 깨면 끝날 것 같아요 아 오리타워 어렵습니다 자 악어타워도 가보려고 했는데 아빠 악어타워까지 가면 지는게 페이크 했죠 페이크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얼마 남았나요 사랑아 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리타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투명볼 잘 통과해서 투명볼 올라왔습니다 오케이 자 괜찮아요 피 괜찮아요 자 한마의 아이디어 피 괜찮아요 오케이 어 지금 사랑이 긴장하고 있는 김사랑 선수 자 오리타워만 깨자 사랑아 화이팅 자 오리타워만 깹시다 자 자 오리타워만 깨자 피 자 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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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떨어지면 진짜 지옥에 지진이 아 떨어지는 순간 아 타 죽어요 죽음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다왔습니다 오리타워 다왔습니다 아 진짜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양타워를 하고 싶은데 양타워는 너무 쉬워요 1이야 1 난이도가 1이 제일 좋아 자 여기 여기 다왔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안돼 긴장하지 말고 긴장해야 되고 긴장하지 말고 긴장 풀면 흐흫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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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와 잠깐 다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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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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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괜찮아 피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요 왔어요 자 김사랑 드디어 오리타워 정복의 순간입니다 아니죠 왔어요 어 여기 맞아 잠깐만 수고하셨습니다 오리타워 드디어 오리타워 깨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동물타워에서 오리타워를 깨보았는데요 아니 아빠가 그 많은 동물들 타워 중에 오리타워에 오자고 해가지고 시간은 다 되어버렸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럼 사랑이는 다시 만나요 안녕 다음에 도전할게요 다른타워 다음에 꼭 도전한다 양 기다려라 악어야 악어 양이 아니지